자, 또 이렇게요? 와우 아가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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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땡큐 컴다 컴다 이렇게 LA에 LA에 오케이 LA에 별이 빛나는 밤 속에서 이렇게 저희가 무대를 하니까 뭔가 더 정말 행복하고 이 순간들이 너무나도 뜻깊은 것 같아요 물론 제 말이 어떤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땡큐 또 저희가 이번에 LA를 4년 만에 이렇게 다시 찾아뵙는데 다음에 또 저희가 왔을 때 많이 많이 반겨주실 거죠?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준비되셨어요? Are you ready? 오케이 제가 내가 내가 내 이렇게